안녕하세요 꿀TV 시청자 여러분 골드 잉글리시의 류쌤입니다 저에게 많은 댓글을 달아주신 감사합니다 축구도 보고 영어 실력도 업! 류쌤과 함께하는 축구 영어 시간 시작합니다 축구 영어 시간 바르셀로나의 게임 with Las Palmas on Sunday will be played behind closed doors due to the violent clashes going on around Cataluña amid their unofficial independence referendum vote 오늘의 표현, behind closed doors 국회 닫힌 문 뒤의 구장에서 단 한 명의 관중 없이 진행되는 경기를 뜻합니다 협회의 징계를 받거나 정치적인 이슈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관중 경기를 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기사의 내용 다시 확인하시죠 바르셀로나의 게임 with Las Palmas on Sunday will be played behind closed doors due to the violent clashes going on around Cataluña amid their unofficial independence referendum vote Did you all get that? 스페인 정부는 FC 바르셀로나와 라스팔마스 경기에서 팬들이 Cataluña 독립운동을 할 것을 우려해 무관중 경기로 치르게 할 것이라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류쌤과 골티비에 많은 힘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혹시 축구 보시다가 궁금했던 표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골진글리시의 류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